탄소중립 영상 공모전 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탄소중립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생활에 대한 공모전입니다 친환경 생활은 바로 지금 나부터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 생활에 대한 실천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친환경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실천합니다 두 번째, 겨울 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실천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은 플러그를 뽑는 것으로 실천합니다 네 번째는 일회용품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실천합니다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자동차에 또 운전할 때도 친환경 운전으로 실천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응모해 보십시오 pair와 패배님의 상품의 서거에 따라서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일단 및 양쪽에 후cribed 편을 마시지해서 연 cinematic 보면 됩니다 아이 hello,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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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